우와 에? 근데 폴이 보다 나서?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야 어떡해 화이팅! 괜찮으십니까? 안 돼 안 돼 너무 잘 괜찮아 야 지효 진짜 잘한다 안정감이 미쳤는데? 와 쟤는 진짜 안 힘든가 봐 생각보다 많아 너무 힘들어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? 80을 어떻게 해? 진짜 지효야 너가 안정감 미쳤어 안정감 미쳤어 야 이게 돼? 이거 다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쯔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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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묘기 아니라고 야 근데 쯔위 키에 이거면 진짜 더 낮은 것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내가 내가 자신감 줬지 그치? 지효는 되게 잘할 것 같은 뭔가 못 봤어 오오 우와 잘했네 오오 진짜 쯔위 대박이다 앙 앙 앙 앙 앙 앙 아 쯔위는 진짜 미친 것 같아 진짜 미친 것 같아 진짜 미친 것 같아 진짜 미친 것 같아 아니 어느 정도인지 가지도 못할걸?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야 이거는 이것도 힘들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원이 할 수 있어 잠깐만 파이팅! 쯔위는 약간 빠졌어 이미 웃겨서 안 돼 얘 야 쯔위 여기서 네가 무릎 꿇고 뒤로 이렇게 나오지 너 지금 맞은 게 아니라 쯔위 씨 할 수 있어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근데 어떻게 하냐 맞아 맞아 못 할 거 같아 어?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어 미쳤다 근데 이거는 유연 플러스 진짜 힘인 것 같아 맞아 야 쯔위 될 거 같아 아니 쯔위 진짜 아니 쯔위 진짜 할 수 있다 양양 잠깐만 이거 진짜 쉽지 않아 천천히 이거 이거 진짜 안 되는데 아예 아 쯔위 대단하다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 둘 그냥 이쪽에서 찍어줘야 되잖아 이거 욕심 생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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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한 발 괜찮다 뭐야 야 저 한 발 괜찮다 잠시만요 와 와 와 와 한 번만 해봐 네 할 수 잘했어 넌 할 수 있어 우리의 형 우리의 형 우리의 형 이 형 혹시 뭔가 그걸 찾은 것 같아 찾은 것 같아 한 발 찾았어 찾았어 우와! 우와! 띠우가 바리가 길어서 저 띠우가 끝나려고 이렇게? 어 우와 이렇게? 네 우와 안 돼 띠우가 바리가 띠우가 바리가 띠우가 바리가 띠우가 바리가 띠우가 바리가 와 너무 영광이고요 더 경소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쑤이랑 함께해서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희 다 같이 먹을 거예요 원래 림보 잘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? 림보 가무죠 네 감사합니다